Q.오마이걸의 현장 Q.오마이걸의 현장 Q.오마이걸의 현장 둘 셋! 오 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걸의 현장 승희입니다! 여기는 어느 곳이죠? 네 여기는 바로 오 마이걸 유아의 솔로 2집 2집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와우! 아니 유아가 대문짝만하게 앞에 오 마이걸의 현장 진짜 짱 귀엽게 이렇게 깍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 발매하고 지금 8분이 지났어요 8분 동안 저희 뮤직비디오 참았거든요 이거 찍으려고요? 리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색감 마음에 들어 셀피쉬! 셀피쉬가 이기적인 이기적해. 아! 쿨얼치! 쿨얼치 이유린! 약간 이런 찡팡이 잘 어울려 사샤가. 이건 이 밑으로 잘 어울리나? 오 귀여워. 나 이유로 줘. 오 귀여워. 약간 살살 때 이와 느낌도 있으면서 새롭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약간 그 금궁어. 잘해. 유화답지 않아? 그래 이 춤. 오 이거 다리 완전 길어. 이게 엔진, 엔진 세대의 대단팀이래요. 헉! 퍼뜨려! 나 갑자기 안 퍼뜨리네. 저 퍼뜨리는 줄 알았어. 확실해. 머리 너무 잘하는데 이거. 확실해. 확실해. 어? 스페아의 약간 이런 연동선인가?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것도. 헉!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귀여운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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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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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자. 대기했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스페이. 어머 이뻐라. 케이크 위에서 한 거야? 뭔가 새롭다. 어머! 아 예뻐. 이 옷 진짜 예쁘더라. 오! 천사 안 나. 어 천사 안 나. 귀여워. 누가 투자에 나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제발 확실히 하네. 어이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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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입술이 그렇게 힘드시다고. 아 힘들어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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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나한테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야 마음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마음이 무슨... 빡대는 춤? 귀여워. 이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신은 개다리가 다르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200년 뒤에 이렇게 됐어. 기다리다가 죽었어. 얘 진짜 역시 이해를 잘해. 얘 진짜 약간 이런 연기 표정도 재밌다. 아 재밌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미쳤다. 너무 예쁘다. 다채롭고 다채롭고. 진짜 이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일로우랑 멜로디랑 선공개 된 뮤직비디오를 차차 보면서 느꼈는데 뭔가 다시 한 번 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아티스트다 라는 걸 되게 느꼈었어요. 유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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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아한테 장문의 재질을 보냈는데 어제 너무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또 오늘 보니까 약간 스토리가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유아한테 연기를 너무 잘하네. 그냥 좋다 싫다. 나 재질 말고 빨리 말해. 확실하게 말해. 어 얘기해. 그러다 2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 말라 죽겠다. 그래서 진짜 말라서. 진짜 말라고. 이렇게 된거지. 어. 갑자기 나 말랐는데 애니야 너? 어? 애니야. 완전 애니야. 난 유아의 얼굴과 댄스가 좋았어. 현실적으로 우리 유아의 메이크업과 헤어도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렸다. 그리고 저는 유아한테 못 봤던 새로운 표정을 많이 봤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확실히 해. 이게 연기가 좀 늘어서 안면 근육이. 안면 근육이. 장난 아니네. 미니 2집 내는 앨범. 솔로 아티스트답게. 유아티스트. 유아티스트.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이따 쇼케이스. 거죠. 너는 MC를 또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봐주시니까. 직접 한번 직관하면서 그 표정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래도 멀쇼져져져져져져져져져겼는데 조금씩za져져져져. cog um zoom. 근데 유아 preced이 이상한 소리가 좀 잘 부르는 것 같아. 삶music. 어참쑠쑠 쑤 incluso 아니면 shepherd up讲 things j James7 레일로도 영어도 몰라서 처음에 그런건 줄 알았어. 약간 그 이상한 소리 잘 superintendent 우리 이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Down. 그럼 지금까지 저희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만간부. 만간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